자, 앞뒤로 나오세요. 말씀은 어떠십니까? 원장님은 반달 모양으로, 반달 모양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계단을 중심으로 반달 모양으로, 2열로, 앞뒤 2열로, 반달 모양으로,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. 자, 임계수님, 여기 앞뒤 나오시고, 형님, 옆으로, 형님, 옆으로, 형님, 이쪽, 2열로, 2열로, 2열로. 자, 원장님을 반달 모양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옆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뒤로 약간 올려주고, 반달 모양으로, 큰 원, 큰 원이로. 자, 풍부하실 분이 좀 더 하시고, 가려주시기 바랍니다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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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어후, 여기서 말해보는 것 같아. 이게 적당이지? 응. 자, 앞으로, 앞으로. 자,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 가세요. 앞으로. 상마야, 앞으로. 형렬아, 너 뭐 도와냐, 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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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. 뒤에서 네가 지금, 배터리가 중간이야. 자, 이쪽에, 이쪽에. 자. 어. 네, 앞으로. 어. 어. 이쪽에, 가운데 좀, 여기, 이 팔 빠지듯이. 어? 야, 네가 옆에, 가운데로. 가운데로. 가운데로이. 아이고, 진짜 말 안 듣네. 말 안 들어. 형님. 형님. 가방은, 가방은, 가방은 뒤에 넣으시고. 오늘 이제 절도 해야 되니까. 가방은 뒤에다가 또 안 가져갑니다. 가방은 또 벗어놓고. 자. 엄마, 앞에 닭도만 태우고. 그쪽도. 아, 닭도만 태우시고. 가방은 저, 저 옆에 남으세요. 오늘 이거. 전부 또 벌드로 오셔야 되니까. 여러분 가정에, 행운을 위해서, 행복을. 오늘 비는요. 이제 됩니다. 네. 네. 아, 기가 막히네요. 아, 기가 막히네요. 30분이면. 아, 좁더라도. 자. 가방을 지금 뒤에, 넣으시는 분들 뒤에다 좀 벗어놓으세요. 네. 이, 태블를에다가. 네. 맞아. 그래요. 바람이 흐르고. 전부 또. 전부 또? 응. 다 차렸어? 응. 자, 이쪽으로. 2호로. 2호로. 다운형으로. 자, 간다리 모양으로. 뒤에, 뒤에 저. 뒤에 있지 마시고. 앞으로 나오세요. 2호로. 앞뒤. 2호로. 뒤에 저. 예. 뒤에. 야. 개임 좀 더. 개임. 야. 아니. 개임판이 좀 더. 자, 앞으로. 자, 앞으로. 저, 앞으로. 물병으로. 그래요. 자, 앞으로. 2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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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3개씩 마시고. 앞으로. 흥렬아. 좀 정려 좀 해라. 자. 자. 그렇지. 아, 앞으로. 2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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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년. 3년. 예. 준비 됐습니까? 로봇을 불러 해야 할 것 같아요. 그니까adores. todas muitas 반모가의 남체를 해봅시다. 유 callr com. 양념. 이 Congford, 캐침. Plan호 Ä courtroom. 한글자막 by 한효정